야.. 이게 이렇게 석사냐.. 야 NC야 유일인형 언제 나오냐? 유일인형 빨리 내달라고 NC야! 인사드립니다 형님들 빅보스 왔습니다 네네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야 그나저나 형들 이거 있잖아 싸미가 이거 해적의 펜던트를 이거를 완성을 시켜놨거든요? 이걸 내가 참아야 되나요? 이 해적의 펜던트를 제 부주인 싸미가 성공을 시켜놨어요 제 거 컨텐츠를 갖고 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공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실패를 20번 하고 30번 하고 60번 하고 어? 제가 니니지2M에서 전설합성 자체를 70번을 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니니지2M에서 제가 역사가 됐어요 이거는 진짜 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고요 심하게 대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싸미가 어제 니덕션 1이라는 컬렉션 자체를 방송 도중에 또 했습니다 이거를 아 진짜 애가 요즘에 관리를 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애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가만히 놔뒀다가는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병신새끼가 어? 야이의 심장 한 장밖에 없는 걸 뭐 하러 삽니까? 바보죠 바보도 그런 바보들이 없어요 뭐 한다고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사 나 같으면 발로의 심장 두 개를 갖고 있지 차라리 나는 그 2차를 됐더라도 안 살라고 그랬어 바보예요 바보 솔직히 격수가 뭐 한다고 야이의 심장 야이세들 차에 왁세를 미친거지 스턴 적중 버리고 스턴 내던 다 버리고 바보예요 바보 요정이나 아니면은 뭐 총사할 거면 모르겠지만 멀리서 땡기는 스타일 쓰는 거 맞는데 격수가 사는 건 바보라니까 돈 버리는겨 나 같은 망토 만들어 야이의 심장 두 개가 있다? 무조건 망토 만들어 망토 망토 투구 악세 절대 안 만들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입찰 됐더라도 형 안 사도 돼 포기해 포기 그냥 바보처럼 해가지고 격수인데 그거 하지 말고 나 같은 경우는 궁수로 갈 생각 있어가지고 이번에 뭐 총사 같은 거 나오면 클치할 생각 있거든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발록의 심장 하나 공짜로 줄게 내 심장 떼주는 겨 자 옛날에 니니W 때 저의 전성기가 뭐였습니까? 활요정 아닙니까? 다시 그때처럼 해가지고 좀 요정으로 총사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클치해를 할 거라구요! 지금부터 마음가짐이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한자 깎고 있으면서 언제 또 한자 뽑냐 그거 뽑으려고 연금하다가 신화비법서 나오지? 그거 뽑으려고 연금하다가 얼마를 본거냐 만약에 내가 그러면 야이가 당첨이 됐어 기분 좋아서 방송을 켰어 거래소에 4만 7천 다이앗짜리 연금템이 있었어 그래서 기분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금 돌렸어 신화 제작 비법서가 나왔어 기분 존나 좋은 기분이네 존나 벌었구나 야이의 심장 반값을 해야 되겠네 거기 맞아요 장난 아니고 카즈아 형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찌됐든 쌍으로 마치실 분이 가져가셨네요 야 성물은 2개씩 까야 되겠다 왜냐면 성물 개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오 야 이거 2개짜리인가 혹시? 2개짜리? 2개짜리? 야 2개짜리가 떴어 2개짜리가 아닌가? 나 3개 한 거 아니라 2개 했나? 그렇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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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진짜 많이 안떠다고요 야 오늘 선물 좀 맞아 있는데? 오케이 근데 알트가 컨트롤의 조합 큰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존나게 알 뜨는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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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두 번에 한 번씩 나와버려 인형압선부터 일단은 들어갈게요 전설도 하나 있고 신화도 좀 가능하네요 야 가자 가자 왼쪽 눈깔 오른쪽 눈깔 자 두번째거 떴다 야이 시X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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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TWIT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납몸 야.. 이게 이렇게 석사냐 야 앤씨야 유일인형 언제 나오냐? 유일인형 빨리 내달라고 앤씨야 실패 16번에 신하 총 이제 3마리 이제 줄거 다 줬고 전설 다섯번째 도전 자! 자! 어우 똥 마렵다 너무 힘줬다잉? 야 이거 전설이나 이런 거는 실패의 수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너무 많은 기대감이나 이런 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너무 선 넘었어요 끝까지! 에이 혈맹에서 목숨을 다하겠노라 다짐합니다 충성! 이강인 골! 빅보스 번개! 쳤다 이거는! 야 병신아 이거는 쳐야 야 근데 근성이가 여기 있냐 왜? 많이 아파 보이는데 근성이 야 메이플하다 근성이 뭐 잘못됐나 형들아? 야 이건 하나 줘야 돼 진짜 에이치야 니들 이거 안주면 큰 실수하는 게요 야 제발 뭐 실패 횟수로 뽑는 거라고 하지만 진짜 전설 안줘 근데 신화는 정말 나름대로 너무 잘 줬어 근데 신화는 정말 나름대로 너무 잘 줬어 이게 큰 고대였고 근심 걱정이었는데 일단은 4회만 더 도전하면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오늘은 8시간 정도는